신종 타이어가 나왔습니다. 타이어의 이너폼은 얇은 것 같기도 하고, 뭐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살짝 얇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. 근데 시옥도 괜찮게 먹고요, 1-4-0-1-1-0-4-0-0-1 입니다. 회전속도! 여러분 어때요? 회전속도가? 타이어가, 그 전에 타이어가 민중이어서 바꿨거든요. 이건 오름동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립이 되게 좋아요. 생각보다 오름동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-10의 타이어에요. 타이어가 좀 구하기 어렵잖아요. 이런 타이어, 아주 색깔도 이쁘고. 괜찮은 것 같아요. 타이어 링크 한번 걸어 드리겠습니다. 출고 가겠습니다. 제품은 버기 타이어라고 검색하지만 안되고, 사실 몬스터인데, 제가 링크를 걸어서 타이어 이름을 따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. 이쁜데요? 괜찮죠? 괜찮죠? 이 정도면? 오 괜찮은 것 같은데? 오 괜찮다. 오 좋습니다. 차만 독립적으로 찍을게. 조종인은 GT3C로 하셨고요, 서버도 속도 좋고, 독립적으로 따로 올리겠습니다. 야쇼! 그 다음에 타이어. 궁합이 잘 맞네요. 자, 보세요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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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? 오우, 좋아요. 오케이! 1-0-4-0-0-1. 점점 이뻐지고 있는 WTOJ의 1-0-4-0-1. 일명 마취주사. 마취... 오케이! 감사합니다. RCF였습니다. 짠! 감사합니다. otey3C